국민협국진흥원 회장 이교명 회장입니다. 제가 이 책자에 있으니까 이걸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시각을 우리 이교명 회장님께서 단축을 하셨으니까 저도 단축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같이 이렇게 춥나 이렇게 많이 모였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왜 그랬습니까? 개인 욕심 때문에 보이기는 절대 아닌 거예요. 우리가 비가 오나 무나 오나 항상 제주에 계시는 전화한 분은 대상에 제가 이상해 추워도 됩니다. 대충격한 사람도 되며 이런 분도 계셨거든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여기에 다 모였었는데 지금 너무 힘듭니다. 그 자체가 지금 너무 힘든 시국인데 저 위에 있는 분들은 그걸 잘 봅니다. 우리만 힘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뭉쳐야지 힘을 큰 소리를 낼 수 있지 뭉치지 않으면은 카톡에 정말 많은 분들이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카톡 광고 1000명이 넘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정말로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지만 거기지만 열심히 하고 할 적이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오늘 제가 제주도 와서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제주도 조건 시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추운 날 이것도 낙다. 북한에 계속 보여주셨는데 왜 모였을 건지 그걸 한번 생각해 주시고 정말로 있잖아요. 예전에 좋은 일들이 많이 좀 풀어졌으면 좋겠고 제가 정말 좋잖아요. 너무 할 말도 많고 출범식 때마다 한영사를 하다 보니까 형식적인 이게 이거 아니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제가 오늘은 한영사 책자에 있는 거는 그대로 보시면 좋겠고 정말 우리가 지금 현재도 우리가 우리 대한민국을 흔들고 있잖아요. 우리 알고 있는 데는 많이 붙여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정부 국회의원 여의도만 가면 사람들이 착한 사람이 바뀌어요. 그게 국회의원 보면 하여튼 국회의사장이 따로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거기만 들어가하면 다 바뀌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들 마음을 좀 변하게 할 수 있게 하는 게 우리가 뭉쳐서 힘을 크게 만드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제주도에 제주도의 좋은 시에서 단계를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희생이라는 건 모든 분이 하나가 희생을 하라 하면 싫어해요. 그런데 봉사를 하라 하면 너무 잘하시거든요. 희생이나 봉사는 안타신 것 같던데 정말 누군가의 희생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을 만들었고 그런 분들의 희생이 없으면 지금 우리 현재 여기 앉아있을 수도 없습니다. 여기에 오신 여러분들이 앞장서서 정말 제주도를 변화시키고 내년에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그런 날을 좀 만들어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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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